면을 하나 올려주고 자주 자주 하나 올려주고 국물 좀 떠서 여기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그 후기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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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구왕을 먹으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한국에 왔어요 우리 시에요? K-pop K-pop 저는 J-pop 좋아해요 J-pop 좋아해요 네 네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약간 검정라면인 것 같고 빨간 라면 동코치 라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뭔가 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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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의 맛 라면 라면 어디가 어디가 한국 네 탬핑 네 진짜 다행힛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 아 아 그렇구나 아 ah 칸 커플 영화 네 컴백 어떻게 보면 구독을 priorities 저는 사장님이 이거 우리의 제품입니까? 네. 특별해요. 특별해요. 어떤가요? 좀 더 고소하고요. 좀 더 고소하고요. 계란과 ニラ을 넣어둬요.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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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라. 등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귤이 없습니다. 정리할게요. 고글뽀. 고글뽀 고글 고글 맞춰준다면 나녀를 잊지게 세상 잘 만나 하루에 열개라고 먹을 수 있소 룩땅땅 룩땅 만 더운다며 니라. 이거 무슨 일이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왜 치고차 가라이소 아 그렇군요 신라면도 좀 드시나요? 네 국물에서는 신라면에 계란 품 느낌 근데 계란을 풀고 식용유를 좀 많이 탄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음 하하하 여기 서울로 나왔어요 하하하 면을 먹었을때는 신라면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물만 먹었을때는 확실해 신라면국물에 이름을 많이 넣은 느낌 이거 넣으면 단무ígen 그리고 단무지 단무지 아니 단무지 그러니까 단무지 신라면잖아 시청자 사실 밥 먹었을때는 없는데 하하하 마늘 넣으니까 진짜 나는 것 같아 아 단무지는 정말 정말 대신에 맛있게 드세요 지금 시키는 친구가 같이 있다면 이 요리는 만들어보세요 다른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에서 오실거에요?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오실거에요? 서울 제가 먹었으면 저는 서울이에요 국물이 진짜 이 뭐랄까 마시면서 전날에 술들이 막 작은 창작까지 내려가는 느낌 이 라멘을 먹으려면 이 라멘을 먹으려면 어떨까요? 먹으려면 가고싶어요 신간색놀의 느낌은 더 높은 것 같아요 밥도 말아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밥은 말아먹지 않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밥은 말아먹지 않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본 라멘 먹고 느껴지지 않은 느낌 매운 맛이 꽉 들어온 그런 느낌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다른 라멘과 다른 라멘이 있을까요? 이게 일본의 토그라시일까요?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 pos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